우리 집 지금 뒷마당에 작업하는 공간인데요. 석고 작품도 깨지 않는 석고 작품도 있고 그렇죠? 이 개들이 아주... 저의 하나는 허스키고 얘는 아주 생긴 것도 그냥 사납게 생겼죠. 얘는 이 치킨이에요. 치킨이. 치킨이 하고 허스키라. 암놈 수놈이니까 쌈은 안 하지만 교배할까봐서 좀 멀리 떨쳐놨어요. 야 치킨. 치킨이. 치킨이야. 치킨이 하고. 이놈들은 뭐 고구마를 주면 간식을 주면 없네. 잘 받아먹고.